오늘 달팽이부터 일단 잡고 시작을 해봅시다 과연 달팽이 요리 달팽이를 잡으면 우리는 달팽이 요리를 먹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상해졌어 잠시만요 됐다 이제 됐다 그래 이렇게 돼야지 봐봐요 잠깐만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어 큰일 날 뻔했네 깨쾌깨 봐따퐁 깨쾌깨 봐따퐁 깨쾌깨 봐따퐁 깨쾌깨 봐따퐁 깨쾌깨 봐따퐁 아 빨리 피고 오오 깨쾌깨 봐따퐁 봐따퐁 깨쾌깨깨깨깨깨깨 SHOOW 崩 처우 뽐뿙 뿜뿜 최근 샀는데 섭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안 샀어요 소리가 작아요 됐어요? 소리가 작거나 너무 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코끼리가 아니었구나 쟤가 달팽이였구나 뽕뽕 빠따뽕 빠따빠따뽕 뽕뽕 빠따뽕이 공격이에요 뽕뽕 빠따뽕 이게 공격 뽕뽕 빠따뽕 공격하라 뽕뽕 빠따뽕 빠따빠따뽕 빠따빠따뽕 이길 이동 뽕뽕 빠따뽕 공격 뽕뽕 빠따뽕 뽕뽕 빠따뽕 뽕뽕 빠따뽕 빠따빠따뽕 빠따빠따뽕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줘야지 아 치킨 뻥뻥 빠따뽕 어서오세요 뻥뻥 빠따뽕 뻥뻥 빠따뽕 빠따빠따뽕 뻥뻥 빠따뽕 뻥뻥 빠따뽕 빠따빠따뽕 앞으로가 앞으로가 뻥뻥 빠따뽕 잡아야 돼 달팽이 요리 먹여주겠다고 내가 오 잡았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석권님들 석권님들 라빠빠따뽕 빙뻥 빠따뽕 빙뻥 바따뽕 되어있어라 빠따빠따 빠따 빠따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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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따빠따빠따빵 빠따빠따빠따빵 about it 이동 빠따빠따빠따빠따 공격공격해 공공공격해 이동이동이동해 빠따빠따빠따빠땡 빰빵 빠따 뻥 빰빰 빠따뻥 한방에 잡아버리고요 빠따빠따뻥 너무 쉽게 깨버리고요 아니 풀스게임입니다 아이고이구이구 죄송합니다 풀스게임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되겠다 중간에 있어야겠다 이거 그죠? 뭐 얻었는데? 모자같은거 얻은거같은데? 모자같은거 얻은거같은데? 음 게임 귀여워요 그죠? 어 저기 뭐있다 뭐하는건데? 어 그래 뭐 나왔는데? 농부같은 애 나왔는데? 뭐지 뭐지? 그죠? 얘 어디로가? 얘 어딜가는거야? 어딜 막 하염없이 가는데? 게임이 귀여워서 3님이랑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어? 없어졌어 그냥갔어 뭐지? 왜그냥가지? 뭐..뭐지? 아! 오케이 뭐하나 생겼네요 이렇게 네 이몸은 농부 파작퐁 신님 덕에 태어났다오 흐흫 파작퐁은 이리 하고싶어 근질이근질이오 이 잔뚝 권하지 않서 먹을 것을 팀에 그놈만 있다면야 최선을 다해 일하겠수 나뭇가지를 그려야 되는구나 얘는 그래서 파작퐁 잘 지냈어 나는 매일매일 아파요 병에는 영양물을 원해 내가 연주하는 리듬을 타고 피부 손질 물을 콸콸 땅에 붓고 예쁘게 화려하게 보살피져 그런가오 리듬에 맞춰 O버튼을 눌러달라고? 오케이 너무 귀여운거 아닙니까? 크아 너무 쉽구요 피부도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요 하늘에 야채를 쳐 올립니다 음을 잘 듣고 야채를 타이밍에 맞춰 눌러주세요 뭐야 어 뭐야 산삼 못받았어 산삼 산삼같은것도 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게 뭔데 아 양배추래요 그냥 먹는게 최고 그냥 생으로 드세요 뭐지? 뭐하는거지 저걸로 나중에 뭐하는건가 야 야 또 어디 가봅시다 잠깐만 나 지금 차링이 얼마나 있지? 아 이거 아니고 297차링 아 이거 지금 택도 없어 타마란 사막의 거대한 생물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한번 잡아봅시다 아우 지눌프님 고맙습니다 아우 지눌프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고기도 고기도 계속해야될걸 이게 아까 그 뭐지 그 나무는 고기를 줘서 나뭇가지를 얻는거고 아까 보니까 그 꽃은 나뭇가지를 줘서 뭐 음식물을 얻는거 같아요 뭔가 계속 있겠지 얘네가 일회성으로 만들고 끝내진 않았을 것이야 아 이걸 얘를 여기다 옮겨야되나? 아 그 채팅창을 어디다 놔야될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퍼그친구 데리고 갈까? 우리 티눌프님이 백구를 선물해 주셨으니까 자 우리 퍼그친구 데리고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뭐 새로 얻은거 없지? 갑니다 아 아 나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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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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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미님 어서오세요 덮어쓰고 덮어쓰고 아 다미님이 유튜브로 오셨구나 파타펑 좋아하는 다미님이 안 보이시길래 어디로 가셨나 했지? 타카펑 아니요 채팅방이 왜 갈피를 잃어? 비부터 내려야겠다 아 어디다 나이 낼지 몰라서 그래서 갈 곳을 잃었다는 거구나 나 뭔 소리인가 했네 어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몰랐어 나 이해를 못 했어 죄송합니다 제까 제까 빠따뽕 던도던도덕 이거 되게 귀찮다 비내리는 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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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빌라바랄~~ 버그.. 버그 겁나 귀엽죠?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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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깜짝이야 뽕뽕 빠따뽕 로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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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이 brush 빰 빰 따빰 찌꺼찌꺼 받다 뻥 박아버가 Brb 빰 따빵 아니 안돼 어우 아 이게 또비도 하면 되고 신경쓸게 너무 많네 리듬 리듬하고 액션하고 전략 목소리로 pedyn 빰~~뻐빰~~ 어서오세요, 빰~~뻐빰~~뻐빰~~~ 빰 빰 빰 빰 빰! 신혼여행 잘 갔다오셨어요? 빰 빰 빰 따 짐 빰 빰 빰 빰 빰 메로나 사왔어? 헤이!! 오, 크리티컬한데? 너무 크리티컬한게 맞았어 방금 데스모먼템 깰수 있을까? 갔다 메로는 안 샀단 말이야? 뽐뽐 빠따뽐 쨉까 쨉까 빠따뽐 돈도돈돈 아 지겹다 지겨워 바람 hey 뾸 진짜 귀여워 산다 내가 뾸 뾸 뾸 빰 빰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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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범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일로와 니가와 뽐뽐 빠따뽕 찌크찌크 빠따뽕 찌크찌크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찌크찌크 빠따뽕 도봉가 도봉가 찌크찌크 빠따뽕 안돼!!!! 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비도 내려야 되고 쟤도 잡아야 되고 무선 얘기하는 날 아닙니다 본방은 목요일 날 오세요 목요일 목요일 날 오세요 너무 네 맞 Smith 이렇게 하는 날이였어 б Ter bitcoin 베르 Finland 네ceğiz conom 파타퐁이라는 게임이에요 귀여워야 귀여워 귀여운 맛에 하는 겁니다 아니요 죽어가는 거 맞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다미닌 기분 좋겠다 던더더더던 다미닌 기분 좋겠다 10대래 10대라는 소리 들었어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안됩니다 네 풀스 맞아요 풀스 게임입니다 뻔뻔빠따다 뻥뻥뻥뻥 밤빌라밤 어 뭐야 왜 비가 내리자마자 죽는 건데 뭐하니 쟤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방금 망했다 어 잡은 듯 잡았다 오 오 다행이다 오 겨우 잡았다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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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해냈습니다 잡았지요 와 와 아 지옥에서 돌아왔네 지옥에서 돌아왔어 와 채팅창이 여기가 나요 여기가 나요 여러분 자 머리 따왔지요 몽골리안 데스웜 자 괴생물체 몽골리안 데스웜을 제가 직접 우리 석구님들을 위해서 잡아와서 어 괴생물체의 실존을 증명해냈습니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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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나요? 알겠습니다 에 어 백구의 지원군 덕에 얘 이거 봐 죽은 애들 하하하하 지구 죽어 죽어서 하하하하 몇 명이 죽은 거야 지금 도대체 오 기마퐁 생겼어요 기마퐁 자 이제 백구 백구 소환술 좋았구요 기마퐁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건 뭐지 미술 아 아 그냥 돌멩이로만 만들어야겠구나 기마퐁을 만들어라 기마퐁을 기마퐁을 만들어라 기마퐁 하하하하 언제까지 봐야되나 기마퐁 나오는거 보고싶은데 기마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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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죠 리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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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아까 죽은 애들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기마퐁 아니 나 원래 이거 안봐도 되는데 기마병 보고싶어서 아 이제 한다 기마병이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싶어가지고 여의 굵 우아 오우 저 늠름한 모습을 보라 저 저 늠름한 모습을 보라 저 말 말 고개 까딱까딱하는거 봐 하하하하 겁나 귀여워 하하하하 아 리본은 환생이라구요? 아 뭐 뜻만 통하면 됐지 그치 다시 태어났으니까 부활이 아니라 그렇죠 새로 태어나다지 뜻만 통하면 됐지 요코라 오아시스 쟁탈전 타마란 사막의 열사를 넘은 후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요코라 오아시스라 불리는 사막의 나고는 지고톤 주둔군의 거점으로 쓰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한번 그럼 잡으러 가볼까 그러면 잠깐만 기마병을 아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구나 오우 나무엘름 강철 렌스 빠른 말 좋구요 좋아 기마병으로 가는 것이다 아 진짜 여러분 우리 석구님들 이번주 목요일 놓치지 마세요 지립니다 지립니다 더빙하다 지려버렸잖아 너무 재밌어서 참고로 이번주 목요일은 체험시라 원래 하는 날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447번지 비밀 7부부터 이어서 548번지 비밀 548 718번지 비밀 549 temat 이것도 저거 바뀌었다 음악 빰~~빰~~ 빰~~빰~~ 어우 기마병 너무 좋다 빰~~빰~~ 쓸어버리는구만 12시 지나면 내리니까 참지 흐흐흐 아 이번꺼 신난다 노래 어떻게 해서든 공님이 돌아오실때까지 버텨야한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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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벨рыв 앞으로 좀 가자 나 빨리 사기를 올려야해 피버 가자 피버 피버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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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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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들이 죽어가는거 같지?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죽어간다 기마병 세네 생각보다 체력이 몸빵도 되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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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가방가방 이래 줄였어요 깼다 깼다 깼어 깨버렸습니다 승승장구 하죠 절대 내사전에 우리 파타퐁족에 실패란 없다 파타퐁족에는 승리만 있을 뿐 잘했다 용사들이여 섭신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릴지니 아 전리품을 들고 오는 저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라 정말 멋지도다 전리품을 뭘 들고 왔나 방패 들고 왔고 저 뒤에는 뭐지 아 멋있다 멋있다 얼마나 름룸합니까 우리 석구님들 석구퐁 석구퐁이예요 석구퐁 뭘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빠른 말 말 빠른 말 민정기 석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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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퐁을 사냥을 한번 갔다올까? 그냥 스토리를 가? 스토리를 가 사냥을 가 스토리 가는게 좋죠 여러분 사냥은 나중에 내가 틈 날때 틈틈이 하는게 낫겠지? 여기 석군인들은 그냥 빨리 빨리 스토리가 진행되는걸 더 보고 싶겠지 그러면 스토리를 한번 가봅시다 다시 아무래도 그러하겠지요 그러면 그냥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없는대로 그냥 일반 일반 기마병이나 하나 더 해갖고 갑시다 그러면 오키도키 나중에 뭐 차량 많아지면 그때 더 좋은걸로 바꾸지 뭐 퍽 객 다 너 너도 빠른 말 타라 그렇지요 빠른말 랜스 최오 나 저장 안했죠 저장을 생활화 합시다 이러다가 전멸하면 피 눈물만 난다 요새 근데 너무 나 재밌는 게임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아 막 게임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지? 나 어제 비호님이 선물해주신 거 있잖아요 툼레이더 툼레이더를 옛날에 플스2땐가 그 각진 옛날 철권 처음 나왔을 때 그 각진 폴리곤 있죠 그 툼레이더를 옛날에 해보고 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 비호님이 선물해준 거 잠깐 어떤 건가만 분위기만 봐야지 하고 켰는데 완전 빠져가지고 2시간인가 3시간을 했네 혼자서 근데 저장은 안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석구님들이 보여드리려고 어우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 많아 게임들이 아 툼레이더도 툼레이더고 그거 말고도 지금 막 사는 것 제가 사는 것도 많고 선물 받은 것도 많고 할 게 넘나 많은 것 행복한 것 자 갑시다 출격 맞배기 한다고 했는데 되게 많이 했어요 한 2시간인가 3시간을 한 것 같아 어 뭐야 쟤 잠깐 버터퐁의 신이요 내 얘기를 들어라 전설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저것을 보기 위해 세상의 끝으로 가고 그같은데 세상의 끝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지 이 꼴을 봐라 안돼 안돼 뭐야 풀스게임이요? 아 선물 받은 풀스게임 그거는 거의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두개 말고는 뭐 우선순위에서 일단 장르가 제가 선언하는 장르 위주로 하다보니까 뭐 그렇다고 아예 안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 뭐하니 말하다가 막 누르는 걸 까먹네 자꾸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뽐뽐 빠따뽕 쟤는 계속 막는데 아 뭐야 이제 피번데 뽕쭁이 힘내자 어 뭐야 쟤 쟤 뭐야 쟤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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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얘들아 이제 하자